화요 중보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고백을 했듯이 이곳에 오소서 또 이곳에 자정하소서 그곳이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가정입니다 오늘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서로 성전으로 구별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이름표 붙이고 사는데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정이신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훈련하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화요 중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제는 구별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델이 야곱이 돌베개에 누워 잤던 그 장소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벌어지는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이 그 어느 자리보다도 좌정하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리가 베델의 자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운행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성전 따로 하나님 살았던 삶을 이 시간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 삼아 오셨고 내가 거하는 그 자리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가정으로 아버지 거룩히 구별된 가정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은 그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운행하시고 기도를 이끌어주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날마다 함께 거하는 곳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아버지 쌓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눈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다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아 지금 예배로 드리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인가 예수님 이름표 달고 사는 가정인가 돌아보게도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단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순종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무릎 꿇은 그 가정가정마다 주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다가 마음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닥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의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성령집회 때 안수기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이지도 못할 뿐더러 또 안수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드리는 일이라 금년에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안수로 성교드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저에겐 참 아쉬운 일입니다 몇 년 전인데요 금요 성령집회 때 한 여자 성도님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오셔서 나오셔서 대기하는 그 시간부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하염없이 우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서도 계속 그 성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도님 차례가 되셨는데 제가 기도카도를 받아보고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 그 성령집회 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다 큰 딸을 잃으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온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딸을 잃은 어머니를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 그저 말을 쓴 뭐라고 드릴 게 없어서요 꼭 두 손을 잡아드리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몇 해 전의 성도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이 화요중보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생명줄 마지막 하나 남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중에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어도 안타깝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답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들고 계십니까? 정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 시기를 통과할지가 분명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던 자였는데 청년 때부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일이 그가 어렸을 때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듣고 있었던 이 어린 잡스가 다음 주에 이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면 하나님은 어느 손가락을 들어 올리실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잡스가 자기 가족이 구독하는 잡지를 들고 가서 목사님께 내어 보이면서 질문을 또 합니다 그 표지에는 나이지리아 동부지역에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사진이 표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표지를 목사님께 보이며 질문하기를 그럼 하나님은 이곳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겠네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단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단다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회고하기를 그 이후로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이 틀리신 걸까요? 이 목사님께서 바른 대답을 못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른 대답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또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개개인의 형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주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 가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바른 대답인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데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겹치고 겹치고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이 고난의 터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보통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일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은 역사로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말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허용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마귀는 손 하나 깎아갈 수 없어요 욕기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욕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어떤 것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벌어지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이 좀 구별되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없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겹칠 때가 있고 이런 나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필림이 안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이 필림이 안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제목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필림이 안시 목사님이 관련된 주제의 책들을 많이 쓰셨죠 한국에서도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재난과 참사의 현장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책을 쓴 거니까 그런 분도 드물지요 저도 그 필림이 안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많은 영감도 또 답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말미에 그리고 집회 중에도 이 목사님이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냐?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책을 쓰는 것도 나름 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가난하고 깨어진 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심한 폭력에 시달리며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이지요? 왜 나는 원치 않은 병에 걸려 평생을 몸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아는 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내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려 고생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이지요? 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부품 꿈을 안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한 9개월 가까이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또 세상의 악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그러나 이 모든 대답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대답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립연시 목사님이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서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욕입니다 우리는 다 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요 욕은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 욕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장이 있는 욕의 욕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욕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답을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에게 하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답을 강구하는 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욕기 말미에 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욕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성도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중에 언트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안 해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욕과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욕에게 행하신 그 일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욕을 만나 주셨어요 이 일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에다라빵에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이 일은 이제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답을 알려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고난당하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버티면 되는 거군요 이 답을 알려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답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필립 양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쓰셨어요 고난과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니 믿는 성도인데 우리 어머니는 믿는 분이셨는데 어쩜 저렇게 고생하실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렇게 우리는 딱 결론을 내리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고통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실하셨던 아버지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던 것이지요 한 19년 가까이 이 일에 대한 질문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누구도 답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도 어느 교수님에게도 저에게 답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는 가셨지만 저에게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몸부림 치면서 제가 어느새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백오백처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 나의 아버지시라 선하신 아버지시라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저의 삶은 다 변화됐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 여전히 질문에 대한 답은 못 얻었지만 그러나 그게 저를 흔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는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형제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참 지혜롭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앙욕했던 어미였는데요 한 번은 한 기자가 이 수산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직굳은 질문이었어요 18명의 자녀가 있으신데 그 18명의 자녀 중에 가장 예쁜 자녀가 있다면 누굽니까? 아마 기자는 그 유명한 존 웨슬리 혹은 찰스 웨슬리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여겼는지 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수산나 웨슬리가 했던 대답이 유명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픈 것이 다 나을 때까지는 몸이 아픈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집으로 돌아올, 집을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답이지요 다 18명의 아이들 있지만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는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집을 나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시냐면 아픈 자녀가 낳을 때까지는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신 성품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더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참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레위기가요 그렇게도 많이 고아와 가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성도이지만 성도들에게 누차 누차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과부를 돌보라 너희가 고아를 그냥 보내지 말아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별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특별하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긴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가나한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에게도 얼마나 이 순간은 정말로 기념적인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머지않아 하나님을 어기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사 너희를 온 땅에 흩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의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모세가 예언처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어기고 어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열국으로 너희를 뽑아 흩어버리실 것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40년 동안 그냥 왔나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의 고생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라 이게 모세가 품어질 말씀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런 가진 고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셨나요? 1세대가 다 죽어나가기까지 하나님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이 모세에게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모세의 개인의 삶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던 삶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동년배 아이들은 다 날강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던 그가 이유도 모른 채 광야에서 무명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자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게 보기 좋은 대표자였나요? 수시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죽이려 들고 했던 그 고난의 시절을 다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땅 통과하면 요단강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받았으니까 전한 거죠 백성들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모세는 이 말씀 마저도 아멘하였기 때문에 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 뭐라고 얘기했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하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가요? 우리가 이 고백을 잘 품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고백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일들 하나님만 아시는 일 많다 그건 주님의 것이다 모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 가까이 갔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이는 모세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도 나아갔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그랬던 모세도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감추어진 영역이 많습니다 나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죠? 그건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 하나님은 은혜여 자비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나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사야서도 고백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전했어요 어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가치 높으시다 그거를 이사야는 선포했던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어스 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참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도 자기의 결혼했던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병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를 아내를 돌봐요 모든 게 다 멈춰버립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니 자기가 꿨던 꿈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했어요 10년 동안 아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그러나 그가 또 고백하기를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큼은 너무 분명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경은 답 없이 사는 삶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답이 환히 드러날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바울이 고백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답 없이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때에는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죽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답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답은 몰라도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어떤 문제가 와도 먼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찾아간다고 답을 얻은 게 아니니까 오직 답이 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 찾아간다고 답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을 본다고 답 나오지 않아요 그저 답이 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감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요 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의 비밀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 주신 게 너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는 먼저 순종함으로 걸어가라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를 그렇게 평생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을 두셨을까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내 형제 자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분들 중에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망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부모는 어렸을 적부터 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안겨주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 오늘 말씀은 그 드러내신 말씀에 우리가 답은 몰라도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것을 붙잡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감추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 있어요 오늘도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그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방향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 주신 거 알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확히 인도하셨구나 고난의 터널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10편 11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송축하여라 그의 사랑 우리에게 뜨겁고 그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영원하세요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그 고난의 터널 오늘 말씀 붙잡고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원망의 불평에 삶을 한탄하는 일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참 가까이 계셔요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언제 끝나야 되는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에 삶을 한탄하는 일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요비그러 했던 것처럼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이해가 될 정도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주님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그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눈을 열어 모든 답이 되시는 주님만 붙잡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일은 이제 끝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은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과하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익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아버지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드러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선지님 모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어떤 일이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드러내신 말씀에 오늘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드러내신 말씀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작은 순종이라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예배하며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 하루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도전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겼으니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나아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드러내신 영역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순종으로 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뜻 모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달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무너져 있는 이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걸음 내딛게 하여 주소서 넘어져 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청하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그리고 내가 아는 내 주위의 성도들 중에 지금 정말 생명줄 하나 붙잡고 겨워 버티는 자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소망의 날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중보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로 하나님 생명줄 하나 참는 것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시되 믿음을 부어주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날을 준비하고 계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힘 공급받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살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체정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묶여있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무엇보다도 먼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놀랍게 달라지고 하나님 믿음이 놀랍게 열리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한 고백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발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달라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임대료 내는 걱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약계층 극빈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아와 가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달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발매하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기도에 강력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가정마다 속해마다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2020년에 기억되는 한 주간으로 2020년은 어려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신 한 해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속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기도에 강력한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기도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해와 우리의 공동체마다 기도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끊기고 막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는 일을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때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에 대연합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가을로 접어드는 이 때 아버지 하나님 새 계절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사계절의 환경의 계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영적인 새 계절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계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살고 우리의 심령에 오게 되어지고 기도에 불이 붙는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아버지 각 속해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마다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소서 어느 한 가정 빠짐없이 하나님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붙잡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의 불 기도의 강력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어려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한 해로 기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불을 붙이시며 우리의 심령 심령을 기도로 일으키시는 그 기억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기도의 처소로 구별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살아계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로 일어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 선한목자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연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다가 정결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영광에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이 있구나 거룩함이 있구나 이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하나님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세워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각 교회마다 기도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부응 대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교회마다 아버지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삶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리더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교회여 정결한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도에 대여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결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하여 온 나라와 민족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생명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소서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몸 내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교회 교회마다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 막힌 담이 어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버지 교회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국교회를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파수꾼으로 성기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소서 전염병이 계속 번지는 일이 이제는 잦아들게 아주 없어지게도 하여 주시고 지역 감염의 사례가 극히 드물게도 하여 주시고 치료학과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일에도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교회 주위에 어느 누구라도 굶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막막한 생계를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얻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시다 보면 명인만두 건물이 있죠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 가게가 이번 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 주위에 이런 가게들이 한 곳 두 곳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소상공인들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모든 상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 중에 굶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역 감염이 이제는 극히 드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연합되어지는 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어 성국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교육적으로도 타격을 받는 모든 분야분야가 아버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교회 주위에 굶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소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모든 아버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아버지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생명의 강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그대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모든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나라 안에 곳곳에 퍼져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 음란과 동성애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도 일어나지만 각각의 전문가들이 연합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핸드폰을 보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음란물에 접속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납니다 음란이 이 땅에 자리를 못 잡게 하소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체들이 있고 이 일을 통하여 돈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바이러스 음란과 동성애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핸드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접속 횟수가 많아지는 음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이 사업을 버리는 모든 사업이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돈을 이것을 돈을 위하여 음란을 아버지 유통하고 음란을 제작하는 모든 악한 사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독을 조장하고 중독을 유통하는 모든 악한 사업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온 국민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로 또한 아버지 음란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낙태를 행하는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무한한 욕으로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을 가르치는 모든 악한 행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떠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잼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재정적인 문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사회의 안전 문제 있지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이어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요 두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기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더 함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관찰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전혀 달라지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님을 또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선물인데 우리 아이들이 선물인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 아이로 키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거 있으면 포기하고 부모 세대가 끊어내야 될 거 있으면 끊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 용사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소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로 엉뚱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밝히 드러나게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도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끊어내야 될 거 끊어내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각 가정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전혀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각 가정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에 놀라운 부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삶의 태도를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삶을 거는 아이들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각 교회 교회마다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성교지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도 지난주에 한 성교사님의 소식을 듣기를 교회가 그리고 또 후원하는 성도들 중에 너무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우리 성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1차적으로는 먼저 그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성교지를 방문해 주는 그것도 큰 위로가 됐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비자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간이 그저 버텨내는 기간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간에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 하나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파수꾼으로 서 있는 성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널리 전해지는 역사가 오히려 이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또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지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이 끊어지고 찾는 이들이 잦아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계십니다 오히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떠나지 않으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하나 손발이 묶이는 것 같은 이때 오히려 하나님 평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주의 복음이 더욱더 놀랍게 선포되어지고 퍼지는 역사가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성교지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기간을 넉넉히 이기는 후 그리고 겨우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다고 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각 성교지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아버지 신경 나무처럼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놀랍게 증거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환우들의 명단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명단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목자 교회가 아니신 경우에는 각 교회 그리고 각 가정마다 환우들이 있다면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주님께 아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한 몸 된 우리의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노숙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최장암의 항암치료를 잘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기간도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가는 기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종혁 원사님 중증 무기력증 또 허리뼈 골절 위출혈 모든 질환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소서 모든 몸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되어질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석동구 원사님 허리 수술 또 그라미 암 제거 후에 후유증 없는 완전한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몸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몸의 모든 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친하신 성도니 전립선 암 여러 군데로 전이 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을 만져주셔서 통증이 완화되어지고 치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이 되었던 암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받아보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범승 집사님 갑상선 유도암 수술 그리고 신방세송 시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술과 수술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하게 아버지 수술을 받게도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회복이 속히 임하게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미자원사님 가남이 전이 되어 치술 가운데 하였습니다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온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암의 모든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강민정 자매 하나님 고액 회사가 일어나는 괴조성 농피증 아버지 하나님 이 희귀질환의 원인도 밝혀지고 치료법도 아버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부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근원이 아버지 밝히 드러나고 그 뿌리마저도 꼽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소서 딸이기 이 어려운 기간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주원 어린이 백혈병 사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를 강주원이를 하나님 만져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완치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주원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고쳐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정환 성도님 전리성난 사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의가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투병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하은 집사님 내경색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장의 큰 용종의 시술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경색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생활이 아버지 이루어지게도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하은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수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선희 집사님 아나림프종 우측구까지 퍼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림프종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혜란 집사님 갑상선 유두암 수술 아버지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암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승면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아버지 장로 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심장도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병가 노아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세홍 장로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성님 부종 항암 후 후유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노년을 주님께서 종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모든 기능이 돌아오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팔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증이 얻게 하여 주시고 암이 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율증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내벽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담도함으로 수술 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주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홍성욱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고관절 수술 후에 아버지 폐렴 증상으로 음식을 섬기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증상이 완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으로 아버지 섭취하는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가노하는 모든 환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로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각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중보 기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완벽한 답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전하고는 전혀 달리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드러내주신 말씀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나누고 베풀라 하신 말씀 작은 힘이라도 한 걸음 내디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이들 많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소서 오히려 이 2020년 한 해가 나중에 훗날 되돌아보면 은혜와 감사로 찬양할 것만 남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세워 주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의료진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에 의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의 기능이 정상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영적인 모든 바이러스들 음란 동성애 다 꺾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통에 자복하며 정결하게 삶을 들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교회마다 복음의 증인들이 무수히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거룩히 구별된 성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름 불러 올려드린 그 환우들 한 명 한 명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환불을 만져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전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